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오늘 수소차 이야기 흥미진진한 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님 삼프로TV 기자인 줄 아는 사람 있더라고 네, 머니투데이 방송이죠 거의 뭐 최근에 찍은 최고 시청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최고의 일부 이런 거 있잖아요 시청률을 최고 찍을 때 보면 지금 한 2주, 3주 연속 우리 권순우 기자님이 그 기록을 갖고 계세요 그 주 최고 기록을 자, 오늘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슨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동안 몇 주 동안 너무 달린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원래 수소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수소 정보이시죠 그동안 수소 주제를 거의 안 했었는데 수소가 자잘하게 되게 이슈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핫하게 할 수 있는 이슈가 좀 적었는데 그냥 이번에도 대단한 뉴스는 아니지만 그 뉴스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 글로벌한 수소 산업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포스코 최정호 회장이 만나서 수소 산업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SK나 한화나 아니면 주요 소재 업체들이나 이런 쪽 쭉쭉쭉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정호 회장 국회는 나가기로 했죠? 네, 오늘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산재 관련한 청문회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3%에서 다룰 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재도 굉장히 노동자들의 위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재 같은 것도 좀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아까 김영태 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미국 텍사스에 한파가 불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자동차 회사들이 점점 줄줄이 셧다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에 의한 것으로 많이들 풀이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른 데서 많이들 설명하시겠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극이 추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도가 좀 따뜻하고 북극이 추워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안 내려오고 그러는데 북극이 좀 덜 추워지니까 적도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기후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툴입니다 북극이 워낙 추워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춥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얘기를 꺼내려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하고 최정우 회장 만나서 수소사업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현대차가 수소하는 거는 대부분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소 분야에서 모빌리티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동차, 우리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업체명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분리판, 분리막, 내부에 들어가는 기체 확산층, 공기압축기, 탱크, 공조장치 이런 모든 부품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부품사들도 정말 세계적인 부품사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꽤 오래전부터 수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업체예요 그리고 이미 넥소에 들어가는 그 분리판, 금속 분리판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카본으로 했었어요 근데 카본으로 하면 대량 생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금속으로 하게 되면 이게 녹이 슬거나 아니면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금속으로 하게 되면 근데 그거를 포스코에서 전도는 잘 되면서 녹은 안 쓰는 그런 소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연료연지 금속 분리판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분리판 소재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넥소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분리판을 만드는 업체로 현대제철이나 세종공업이나 이런 데 이게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는 소재는 포스코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소재가 굉장히 좋아서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도 여기를 사가려고 굉장히 많이 탭핑을 했었어요 오히려 제가 취재했을 때는 현대차 쪽에서 포스코 그래도 한국 기업인데 경쟁사한테 그럼 주면 되겠냐라고 견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포스코는 용광로에서 철 녹이는 데인데 그런 걸 하네요 철 녹이는 거는 어떻게 녹여서 어떻게 만들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스코의 미래 로드맵을 보면 미래 모빌리티에 적합한 소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포스코에 왜 여러 회사들이 쭉 있잖아요 그중에 수소 관련된 제품이나 회사가 뭐뭐 있는 거예요? 수소 만드는 데도 있죠? 수소를 만드는 일을 포스코가 하려고 하고요 그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부생수소가 나오긴 하는데 이걸 산업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는 그냥 나오는 수소를 쓰고 있는 정도인데 고로에서 녹이다 보면 거기서 수소가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는데 부생수소 하나가 있고 그거는 지금 있는 대로 쓰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소재도 하고 있고요 철광 소재는 하고 있고 전기차가 되면 경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차 쪽에 소재도 포스코가 하고 있는 게 있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기에 2차전지 음극제 같은 걸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연료연지 시스템이나 거기에 LNG 터미널이나 이런 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수소 생산은 포스코가 한다 그리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은 현대차가 한다 이게 그 두 기업의 만남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해외 수소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한다 이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수소 생산하는 업체는 그냥 생산하면 되지 무슨 MOU를 맺냐 차 만드는 회사는 차 만들면 되지 무슨 MOU를 맺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기존의 인프라가 있던 산업에서는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살 때 어디가 누가 파는 사람이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면 파니까 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도 이걸 살 사람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이게 생태계가 구축돼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자기가 잘하면 돼요 자기가 잘하면 되는데 생태계가 없으면 수소를 만드는 입장에서 제발 너 배신하지 말고 네 수소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고 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당신이 수소 꼭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같이 진짜 우리 어깨에 딱 스크럼 짜고 우리 쭉 가보자 어떻게 중간에 배신한 게 없다 이런 여유의 협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날 협약 행사에서 대단하게 가시적인 게 있지는 않았어요 구체적화된 거는 포스코가 광양이나 포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좀 여러 대가 있는데 트럭을 비롯해서 한 1500대를 수소차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이용하는 차량을 제철소 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1500대라고 해도 하루아침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해서 대단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는 현재 부생수소가 한 7천 톤 정도가 나와요 연간? 네 그냥 나와요 제철을 하다 보면 그냥 나오는데 이거를 내부에서 그냥 쓰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팔거나 그러는데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훨씬 더 많이 늘리려고 해요 2025년까지 7만 톤 지금의 한 10배 정도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생산한다는 거죠?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생수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산 설비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소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두산퓨어셀이에요 두산퓨어셀 요새 관심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기가 발전용을 만들고 현대차는 차량용을 만드는데 이게 현대차도 발전용으로 지금 시범사업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연료전지의 차이가 뭐냐면 두산퓨어셀의 연료전지는 수소가 아니라 가스가 들어와요 가스가 들어와서 가스를 그 발전기 안에서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연료전지를 사용해요 무슨 가스요? LNG 뭐예요? LNG, 천연가스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 거고 현대차는 순수한 수소 자체를 그냥 가지고 와서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포스코가 수소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산퓨어셀의 연료전지만 있으면 수소를 직접 쓰는 연료전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두산퓨어셀은 LNG를 갖고 와서 그거를 개질을 해서 그 안에 나오는 수소를 갖고 발전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수소를 갖고 와서 개로 그냥 연료전지를 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가 수소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두산퓨어셀의 연료전지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현대차가 개발을 하고 있으니 이걸 좀 잘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현대차의 연료전지는 메가와트당 7억 원 정도가 든대요 그런데 두산이나 SK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당 40에서 7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나요? 그런데 물론 현대차 건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가스 전에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가 따로 필요하긴 해요 수소 수입해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 수입하는 얘기도 뒤에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현대차의 연료전지 방식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연료전지 발전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취재를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포스코 입장에서도 수소를 생산해도 발전용으로는 쓸 수가 없으니 이거를 현대차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연료전지 발전을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나라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기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연료전지 발전 부분의 연료전지 사업을 포스코가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포스코가 하고 있었다고요? 네 연료전지를 만드는 거를 발전용 연료전지를 그러니까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을 76%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포스코? 네 포스코가 포스코? 네 포스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포스코 에너지로 가서 지금 한국 퓨어셀 로 가 있었는데 한국 퓨어셀? 네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갔는지를 생각해보면 너무 손실을 많이 본 거예요 포스코가? 초기에? 네 초기에 너무 손실을 많이 봐서 매년 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가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표면적으로는 한국 퓨어셀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사업 정리 수순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포스코 에너지가 연료전지 사업을 할 때 미국에서 요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퓨어셀 에너지라는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가 이 사업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퓨어셀 에너지하고 그래서 퓨어셀 에너지는 포스코를 상대로 2천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뭐 때문에 왜 2천억 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내용 좀 긴데 정리해? 내 허락 안 받고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더 키워야지 이걸 왜 정리하냐 지금 물 들어왔는데 빨리빨리 키워야지 왜 정리하냐 이거 가지고 소송이 붙은 건데 포스코도 퓨어셀 에너지를 상대로 8천억 원 거의 9천억 원 가까운 돈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린 게 있을 텐데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포스코가 직접 연료전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파트너를 잘 찾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게 현대차고 그걸 현대차한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해외 수소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동 프로젝트 참여에 포스코가 2040년까지 2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해 국내 시장 점유율의 30%를 차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천 톤이거든요 10배 하면 7만 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2040년까지 200만 톤을 하겠다는 거예요 100배면 70만 톤이고 300배 성장한다는 거예요? 2000 몇 년이요? 2040년 그럼 이걸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수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50만 톤 2040년까지 200만 톤이에요 그럼 이게 40년까지는 중동이나 호주의 그린 수소 생산 사업을 하는데 현지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걸 좀 진행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당장 오늘 주가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수소 생산의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여기에 서플라이 차이 말단에서 어디가 돈을 벌게 될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소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국, 일본 정도 한다고 알고 있고 작년에 유럽이 발표한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독일이나 영국, 스페인, 러시아가 개별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로드맵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영국은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그린 수소 생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럽에서 수소 전략을 발표한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17기가 규모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어디 가요? 영국이요? 유럽에서 유럽이? 개별 기업이 아니고 이게 석유의 나라죠, 사우디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한 500조 원을 들여서 네오미라는 미래형 도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아들, 저 그 친구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요 에너지원이 석유가 아니라 수소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도 녹색 수소에 대한 프로젝트가 현재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칠레 같은 경우도 수소 경제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칠레가 어디 있는지는 대부분 아시죠? 남미의 서쪽에 쭉 붙어 있잖아요 제일 긴 나라 그러면 중간에는 적도를, 위로는 적도를 마주치고 있고 아래로는 남극을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면 적도 부근에서는 이쪽에서는 태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수소를 만들겠다는 거고 남쪽의 극쪽에서는 풍력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수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기를 가지고는 운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네가 아무리 자연에너지가 많은 나라도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디다 팔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가능해지면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의 수출국이 될 수 있어요 수소를? 네 그럼 이게 지금 녹색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달라진다는 건데 선진국은 이미 우리는 성장했으니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라고 얘기할 때 개발도상국은 너네 때문에 지금 탄소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도 좀 에너지 좀 사용해서 성장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하냐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많이 IPCC나 연대가면 많이 갈등을 하거든요 국제협약을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적도 부근이나 극지방의 개발도상국들이 수소의 생산국으로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면 이 녹색 전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유인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수소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개도국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수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국이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가 무슨 돈이 있고 무슨 기술이 있어서 지금 선진국도 잘 못하고 있는 수소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냐라고 할 때 지금의 오일 메이저들이 하는 거랑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일 메이저들이 선진국의 오일 메이저들이 어떤 석유가 나오는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 나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나 자본이 산유국의 돈이나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오일 메이저들의 기술과 자본이 에너지가 있는 곳에 가서 그거를 뽑아 올려서 그걸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으로 옮기거든요 그것처럼 개발도상국에다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깔고 수소 생산 설비를 깔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이 자본과 기술을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포스코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소 분야의 오일 메이저 역할을 포스코가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군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도 이걸 생산하는 동네에서도 자기네가 수소가 많이 나오면 수소를 수출하는 것보다 내수로 사용하게 되면 더 싸잖아요 그럼 그 수소를 내수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모빌리티와 발전입니다 이걸 누가 해달라? 현대차가 해달라 이런 식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스코가 철강 부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회사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철강의 주도권이 유럽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한국으로 갔다 지금은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 있어요 그럼 포스코 입장에서는 자기네 비즈니스가 멀지 않은 시간에 점점 저성장으로 가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굉장히 극심한 경쟁을 겪게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유럽의 철강에서도 그랬고 미국의 철강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철강으로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오랫동안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철강사가 그렇게 전환을 합니까? 예를 들면 티센크루프 우리가 엘리베이터라고 알고 있는 티센크루프가 원래 철강 회사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탔다가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기계 사업을 찾아가게 된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게 흑과거긴 한데 자원의 교회에 많이 동원이 됐었잖아요 엔비종국 때 그때 액화석탄을 한다 코발트를 한다 오일샌드를 한다 이런 데에서 사업을 실패한 건 분명하지만 포스코가 괜히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중국이 철강에 굉장히 주도권을 지어가고 있을 때 한국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업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물론 실패하면서 실패하긴 했지만 이런 분야에 대한 트라이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게 됐던 부분들이 최근에 포스코케미칼 여기가 2차전지 음극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음극제는 양극제에 비해서 그닥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배터리 시장이 확산되다 보니까 음극제가 좀 잘 됐습니다 그래갖고 포스코케미칼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실 거고 지금은 포스코보다 포스코케미칼이 성장세가 워낙 세서 이게 포스코의 자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 이렇게 자회사 주가가 올랐는데 포스코 주가는 왜 안 올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포스코케미칼이 좋아요 그리고 2차전지 음극제 리튬 자원을 채취하는 이런 일들을 포스코가 하고 있거든요 광산 사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의 관심사예요 그러면서 해외 프로젝트 수소라는 게 이런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까 나온 거 보니까 태양광이 우선이냐 풍력이 우선이냐 그런 얘기할 때 사실은 둘 다거든요 그럼 둘 다 해서 이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전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풍력이 잘 돌다가 바람이 잘 안 불어서 멈추고 태양이 안 불어서 멈추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얼었잖아요 풍력이 안 돌면 누가 백업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할 때 이 백업해 줄 기저전원을 배출하는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원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수소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도 너무 과정도 많이 들고 기술도 좀 떨어지고 해서 이거를 잘 안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정말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도발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수소가 비싸서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해외에서 수소를 왜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왜 수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해도 재생에너지 100%로 우리나라는 유지가 안 돼요 그럼 밖에서 수소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전기보다 수소가 쌀 수밖에 없어요 전기 100메가와트를 수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수소로 갖고 와서 100메가를 생산하기 훨씬 더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를 수입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값은 수소값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논리적으로 타당해요 그러면 그 수소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글로벌한 넷제로 시대에 주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가져가고 그 부족한 부분은 수소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될 텐데 그때가 되면 전기보다 수소가 수입해서 나오는 게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용이라든지 모빌리티 쪽에서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보다 수소가 싸질 거니까 사실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대규모 발전 설비가 아니라 분산형 전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줄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SK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수소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수소 경제의 새로운 아주 큰 축 하나가 될 수 있다 현대차와 포스코의 협업이 이게 큰 축이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면서 글로벌한 수소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러면 요새 소재 관련한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소재 얘기를 왜 가장 먼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산업이 진행이 될 때 여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소재예요 수소 탱크를 만들려면 탄소섬유가 필요하고 차를 만들려면 분리판이 필요하고 분리막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이 부분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는 게 소재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최근에 수소 소재 관련한 회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종목명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 그냥 재미있는 거 한 가지만 딱 짚어드리면 1분 안에 여기가 플러그 파워를 인수를 플러그 파워 집분 10%를 가져갔거든요 미국에 그런데 플러그 파워가 한 125%가 주가가 올랐어요 SK가 인수한 이후에 그랬더니 평가자액 약 2조 원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페인의 최대 재생에너지 기업인 엑시오나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서 엑시오나하고 같이 그린 수소를 유럽에서 하겠다는 건데 SK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가 자세히 보시면 제조기업이라기보다는 투자기업에 가까워요 기업의 모델이 그래서 SK의 사업단은 직접적으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소프트뱅크나 이런 회사가 하듯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투자한 곳에 수익이 났을 때 SK라는 회사의 주가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K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